한신교회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이 공동주최한 제9회 신학심포지엄이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를 주제로 개최됐습니다. 목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. 신학심포지엄에서는 에베소서와 신명기 강의, 신약 성경 속 고통에 대한 문제, 별세 신학 등 다채로운 강의가 진행됐습니다.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는 목회자들이 분명한 신학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제임스 맥도날드 총장은 예수의 희년 선포가 공적 사역의 시작이며 징벌과 폭력을 깬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그레고리 러브 교수는 성령은 신적 섭리로 우리를 인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야 하며 예수만이 비극을 대적하고 극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예일대학교 그레고리 스털린 교수는 세상 속 일치연합은 정치적 동기가 아닌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에베소서 교회처럼 인간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회를 발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신대학교 전 총장 오영석 교수는 한신교회 설립자 고 이중표 목사의 선자적인 별세 신학을 한국교회의 소생과 직결시켜 조명했습니다.